최초의 도라에몽은 니혼TV에서 1973년 4월에 방영되었는데요. 니혼TV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끌어갈건지 작가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혼TV는 원작자가 좋아하지 않았던 우리형 로봇인 가차코를 레귤러 캐릭터로 추가시켜버리기도 하고 퉁퉁이 엄마가 고인이라는 설정도 멋대로 넣어버렸죠. 그렇게 4개월간 방영했지만 2기 종료 직전 8월 중순에 니혼TV 동화의 실질적 경영자 니이쿠라 마사미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니혼TV 사장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팀이 해체됩니다. 당시에 니혼TV 동화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마사미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고 실종된 타이밍으로 봐선 단순 실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도라에몽이 갑작스럽게 끝나게 됐을 때 작가에게 통보조차 가지 않았다고 하고 이로 인해 후지훈은 본작을 더 부정적으로 느꼈다고 하네요. 한국에선 퉁순이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는 퉁퉁이의 동생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 퉁순이는 2학년 높은 비시리를 압도하는 피지컬이지만 오빠와 달리 요리도 잘하고 스탠바이미에선 만화가로 데뷔할 정도로 재능도 있고 성격도 착한 캐릭터인데요. 도라에몽이 출판된 지 5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본명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퉁퉁이의 일본 이름은 보다 타케시이지만 자이언트에서 따온 거인이란 뜻의 별명 자이안으로 불리고 퉁순이는 자이안을 여성 이름으로 바꾼 자이코라고 불리는데요. 퉁퉁이는 가끔씩 본명으로 불리는 반면에 퉁순이는 본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원작자인 퉁지오는 자이코의 본명을 공개하면 같은 이름의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을 것을 염려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가 스스로 자이코의 본명은 때가 되면 만화 안에서 밝힐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밝히지 못하고 도라에몽을 그리다가 돌아가셔서 영원히 비공개로 남게 됐네요. 일본 만화들을 보면 전범기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오익 성향이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럴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도라에몽에도 전범기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목적이었죠. 이 캐릭터는 극장판 진구와 양철인형에 나오는 나포기스트라인데요. 뛰어난 지능으로 차모라라는 별의 인간을 지배하는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 악당 뒤에 일부러 전범기를 노출시켜서 전범기는 독재, 악당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죠. 길거리 선전물에도 독재 정권의 군대를 표현할 때도 등장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인간들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찾습니다. 또 코끼리와 아저씨라는 에피소드에서 도라에몽과 진구는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가는데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제국주의 군인의 말에 전쟁이라면 걱정 말라면서 일본이 곧 진다는 팩트로 세게 후려치죠. 게다가 진구 아빠의 어린 시절로 가는 에피소드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시기가 배경인데요. 전쟁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아빠를 만나러 온 진구와 도라에몽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전부 밭에 나갔단다. 공부는 꿈도 못 꾸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어린 학생들은 밭에서 밭일이나 반공호를 파면서 혹사를 당하고 있고요. 게다가 일 못한다고 쳐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진구와 도라에몽이 말려서 살게 되죠. 이렇게 작가는 작품 내에 궁극주의와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면 일본 내에서 검열당하거나 반대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만화의 반열에 오르게 한 작가의 배짱이 대단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